어게인 여러분께 저희 두번째 정규앨범 몽을 아주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짠! 제가 이렇게 앨범을 직접 준비를 해왔는데요. 자 여기 어게인의 상자가 뜨끈해 보이시죠? 팬사람은 또 가인 히어라. 이 예쁜 앨범의 제목은 몽으로. 지금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밝은 미래를 꿈꾸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득 담았습니다. 이번 앨범에 특별한게 있다면 타이틀곡이 두 곡이라는 점인데요. 첫번째 타이틀곡 트롯트가 나는 좋아요는 신나는 리듬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가사 특징이에요. 그리고 두번째 타이틀곡은 솜이라는 곡인데 국악과 트롯트의 색깔을 모두 느낄 수 있는 퓨전 트롯 장르인데요.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타이틀곡을 이렇게 두 곡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. 자 다음은 특별한 게임을 한번 해볼텐데요. 바로 쇼트앤밸런스 게임. 자 가볼까요? 한마리 대동강 용두산 엘레지. 저는 한마리 대동강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예심 1위를 제가 차지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된 곡이기 때문에 저는 한마리 대동강. 어게인에게 한가지 매력의 트로트만 들릴 수 있다면 저는 댄스 부를 흥 만렙 트로트 흥겨운 노래로 매일매일 진짜 활기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춤을 못 춰가지고 랩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래퍼 송가인. 나에게는 그대밖에 없어. 돈 스탑 문추지 마. 우리 벌써 난. 이 정도. 네 갤런스 게임은 여기까지. 마지막으로 제가 쇼챔피언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. 몽 앨범의 신곡으로 꽉 채운 송가인 매들리.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. 이놈의 서플로마. 쏙 사라지긴 그녀. 뚱따리둥땅 뚱따리둥땅. 검은 고향. 되돌아갈 수 없나요. 사랑해요. 미안해요. 책임지세요. 쿵짝쿵짝. 리듬에 맞춰. 야야야야. 노래도 해요. 네 저의 음악소개와 노래선물 어떠셨어요? 곧 쇼챔피언 무대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. 채널 고정이어라. 채널 고정이어라. 채널 고정이어라. 채널 legs quandற allen 표정이 Rayna star인ique. Shape. 금련시 Nichol oc desperdi기. 시를 Fragen 매월 일에 맞춰준 팩입니다.